반갑다 진짜. 오 기도 남자의 성공의 상징 시계. 야 야 야 조용히 해봐 야 봐봐 봐봐. 진짜겠냐? 짝퉁이야. 아니야 진짜구만. 우리 기도 성공했어. 어떻게 연애는 좀 해봤고. 내가 일하느냐고. 야 야 야 야. 자기야 늦어서 정말 미안. 자기야? 자기야? 어 여보 내가 사준 시계 있네. 어 어 어. 촌스러워서 버리려다가 한번 찾지 뭐. 어 잠깐 이게 뭐 묻었다. 어. 고마워. 어 자켓 좀 다려줄걸 그랬다. 보다시피 고객은 미혼의 남자다. 명절만 되면 살이 빠져요.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. 아니 제가 25년 동안에 취급만 해도. 저 같은 북신들은 그걸 다 어떻게 해서. 아이고 회장님이 부구동반 골프 모임에서 사업 얘기 끝내는 분이시라. 손주 며느리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. 진짜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. 우리 도서와자 비키. 교란해 주세요. 사형이 뭐든 와이프를 필요로 하는 싱글이 세상에 넘쳐났고. 그들에겐 전문가가 필요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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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